안녕하세요 청자! 안녕하세요 이청자! 여러분은 시청자! 영화계의 큰별입니다. 우리 군빈 배우 신성일씨가 혁명 81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지금쯤이면 아마 장지인 경북 영천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시간일 것 같아요. 유족으로는 당대 최고의 배우였죠. 어맹난씨가 부인이시잖아요. 네. 어맹난씨가 입관식을 마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인생은 연기다. 근데 그 연기가 플레이의 연기가 아니라 연기로 왔다가 연기로 떠서 돌아다니다가 나하고도 다시 연기로 만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셨다고 해요. 신성일씨가 사실 영화촬영 중이었어요. 소확행인가요? 본인이 따뜻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 하셔가지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그린 가족영화죠. 촬영 중에 이렇게 되셨는데 함께 출연하려고 했던 배우들이 굉장합니다. 그게 촬영 중 아니었어. 기획 중이었어. 신성일씨가 뭐가 유명하죠? 야 그거 그런 몇 개 얘기해주면 한국의 제임스딘이라는 설명이 있었어. 그건 봤지? 아니. 대한민국의 60년대 70년대 영화사를 논할 때 이렇게 한 명이 한 나라의 영화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건 독보적이었다는 거랑 이 사람이 한국의 제임스딘이어서 경부국도로가 처음 개통됐을 때 맞아. 머스탠을 타고 박정희 대통령을 앞섰대. 맞아. 이 얘기를 제가... 야 제가 데려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갔는데 더 유명한 배우여서 무사히 풀려났다. 아 지금 방금 70년대생 분이 말씀해 주셨죠? 네. 80년대생이라고 하십니다. 아 그런 역사가 또 있네요. 불쾌하다고 전해집시켜요. 영화 산업을 있을 때 설명을 들어서 가장 빠질 수 없는 스타시거든요. 맞아요. 그런 스타가 이제 행복한 눈을 또 감게 되셨다라고 하니까 많은 영화인 그리고 시청자로서 한 평생을 함께했던 우리들도 함께 추모의 뜻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는 아니죠? 마무리예요. 그렇게 할까? 네. 상가 고인의 명복을 합니다. 하고 끝낼까요?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까? 갈게요.